2022년 가장 인기있는 전설적인 모바일 게임 다양한 온라인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제 SSS 녹색 세트를 어디서 얻었냐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립니다 전용 VIP 10등급을 획득합니다 그런 다음 VIP 던전에 가면 여기 몬스터 드랍률이 초대박이에요 아무렇게나 잡아도 모두 최상급 장비를 드랍하죠 네오 멋진 경험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십시오